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 생활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연말연시가 되면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무지 많습니다. 물론 사주 봐달라, 뭐 해달라 이러면 저 볼지 모르는데 하고 거의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역학을 배우겠다, 사주팔자를 공부를 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완전히 열과 성을 다해서 그분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꼭 한두 분 정도가 문의가 오죠. 그러면 이걸 배우면 이런 이런 매력이 있고 이런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고 저는 완전히 입에 침을 탁 튕기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전통음식, 최신요리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조금 메모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그때그때 종이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죠. 자 오늘 이 주제는 이제 레스토랑,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어떻게 이제 좋은 음식들 그런 걸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현대 음악가들, 음악가들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비트입니다. 우리가 음악에 이제 일정한 리듬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저는 엄치다 보니까 음악은 좀 그한데 근데 이제 음악 듣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 뭐 클래식 듣고 이런 거는 무지 좋아하죠. 그리고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비트, 리듬 이런 거예요. 현대 음악가들은 이런 비트들, 리듬들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리고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제 요리 방법으로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만들어가 줍니다. 근데 그걸 먹고 나면 몸이 깜짝 놀라요. 도대체 이게 어떤 요리 방법일까. 이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런 최고, 전 세계 최고의 요리사들은 고대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의 아주 고대 음식, 그 요리 방법들 그 다음에 뭐 그리스의 고대 음식, 아프리카의 고대 음식, 요리 방법들 이제 그런 요리 방법들하고 이제 최신 요리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요리 방법을 만들어낸다. 그런 걸 제가 책에서 본 걸로 알고 봤습니다. 그리고 음악과도 마찬가지고 고대의 음악과 수천된 전통 음악하고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비트하고 리듬을 찾아내가지고 현대 감각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 이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주팔자, 요쪽이네요.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주팔자 음량오행이 정말로 미신이고 정말로 이렇게 논리와 체계가 없는 그런 학문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려와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이제 이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만들어봤습니다. 요렇게 이제 그 사주팔자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이제 하면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다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제 태어났다. 이러면 요렇게 이제 사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 글자 해봤자 결국 다섯 가지예요. 목, 과, 토, 금, 수. 우에서 쓰는 글자 다섯 가지. 갑을, 병력, 무기, 경신, 인계. 밑에서 쓰는 글자 다섯 가지. 자축이며 진사, 호미, 신, 유, 수레. 해가지고 지지에서 쓰는 글자도 다섯 가지를 결국 시비, 지로 내려놓은 거죠. 우에서 쓰는 글자, 목, 과, 토, 금, 수를 다시 열 개로 내려놨죠. 그걸 식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글자는 결국 오행이에요. 오행, 그 오행에서 오에서 쓰는 거 갑을, 병력, 무기, 경신, 인계. 밑에서 쓰는 거 자축이며 진사, 오미, 신, 유, 수레. 여기서 하나하나 서로 붙이는 겁니다. 갑자, 얼축, 병인, 정면, 모진, 기사 해가지고 쫙 붙이니까 6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60갑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글자가 나와있다 그래도 결국 60갑자의 대풀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에서 기본 자기 사주가 나오는데 자기 사주에 내가 목을 몇 개 가지고 있고, 활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토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게 그냥 딱 정해지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온천지로, 지금 사주 보이죠? 이 사주가 뭡니까? 임자, 임자, 개혜, 임자. 이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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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가 많은 사람은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화가 이 사람의 이겁니다. 그래서 화를 이렇게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온천지로 이게 뭡니까? 화죠. 이런 경우에는 술을 찾아가지고 가야 되죠. 물론 운을 볼 때는 약간의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운은 좋다 아니면 나쁘다로 판명을 하는데 그 판명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다, 뭐다 이렇게 판명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있는 것 중에서 형, 충, 파, 해, 청간에서 상생, 상거, 그다음에 시신, 기신, 대우 따라 박히는 오행의 왕세, 강량. 다 공부해야 되지만, 다 공부해야 되지만 저는 오늘 이거 공부해라,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주팔자를 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사주팔자를 공부해야 되는 거.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굉장한 고급 레스토랑은 전통 음식, 아주 고대의 전통 음식들, 오래된 전통 음식들, 거기서 요리법들을 착안을 해가지고 현대 음식하고 접목을 시켜서 사람이 좋아하는 거. 왜냐하면 고대 우리 2000년 전에 먹었던 그 음식이 이 몸이 2000년 동안 바뀌었더라도 그렇게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 음식들이 지금 현대 먹어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좋아하는 거죠. 유전자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약간, 아주 조금, 약간 이렇게 바뀌었지 뭐, 획, 획 해가지고 고대는 원시인이고 원시인이고 현대는 무슨 우주인처럼 그렇게 바뀐 거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고대 그 전통 음식들, 조상들이 먹었던 그 음식들, 그 유전자가 우리한테 지금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그걸 찾아가지고 새로운 요리법을 찾고 그리고 고대에 막 햇불 피워놓고 오, 막 하면서 이제 그때 했던 그 리듬, 비트 그걸 찾아가지고 현대음악에 접목을 시키니까 오, 이 현대인들이 막 완전히 열광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라우나 그 극을 봤었습니다. 저는 그 실황은 못 보고 이제 재방송으로 이제 극을 봤었는데 봤는데 거기에 똑같은 이제 이런 리듬들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내는 게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작곡가들의 그 능력들이 바로 그 비트입니다. 비트, 리듬. 그게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내는 그것처럼. 그러면 이 사주, 팔자 똑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전벌레, 사주, 팔자 공부해가지고 전보는 거는요. 1% 역학의 능력 중에서 1%도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오만 그때만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이 요즘 그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양자, 양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 그것도 결국 계속하다 보면 음량오행으로 가버립니다. 양자 물리학도. 그러니까 현대에서 최고라고 치는 그것도 음량오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 컴퓨터가 결국 0, 1, 0, 1, 0, 1 이렇게 되죠. 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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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량. 컴퓨터의 그 원리도 음량오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또 한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 쭉 가게 되면 원전이 있습니다. 그게 황제내경이에요. 황제가 지은 내경이라는 책입니다. 그 황제내경도 결국 음량오행이라는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책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닳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량오행이 굉장히 옛날 학문처럼 보이더라도 아닙니다. 이걸 현대에 얼마든지 접목을 시킬 수가 있죠. 그 접목을 시켜서 과학에도 응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 건축하는 데도 응용을 하고 그리고 물건 만드는 데도 응용을 하고 베리베리도 다 응용합니다. 그거 저는 요즘 이제 사서상경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지금 새벽마다 일어나면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탐복을 합니다. 우와 이거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할 정도로 처음에 논어를 읽었습니다. 원전어로 읽었는데 그냥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어쩜 마음에 썩썩 드는 말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맹자 읽으니까 아예 그냥 막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용 읽으면서는 그냥 더 나잡혀집니다. 전부 음량오행의 원리를 모르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이, 그 깊은 맛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에는 역경, 이제 주역이죠. 이제 역경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역경을 공부하기도 전에 막 옛날에 제가 이제 주역을 좀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대산쌤도 제가 직접 뵙고 또 대산쌤한테 여쭤봤었습니다. 이거 이제 주역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통째로 다 외웠는데 그 64개하고 그 꽤를 다 외웠는데 책이 대산쌤 책이 이때만큼 두꺼운 게 몇 권이었습니다. 이걸 통째로 다 외워가지고 제가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다 외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64개의 그 변화들 그게 바로 우리 세상살이에요. 사람들 사는 거 뭐 세계가 아무리 복잡하고 변화가 빠르고 해도 그 변화의 그 64개의 그 변화의 테두리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주팔자 이거 가지고 전본다 뭐 철학간 철인다 그냥 1% 뭐 100명이 공부했으면 한 명 정도가 그렇게 하는 거고 대부분은 이걸 다른데 응용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샘들은 이걸 가지고 애들의 적성 그다음에 성격 그다음에 성적도 결국 이 흐름을 가지고 그저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자기 그 주식의 그 흐름 그다음에 자기하고 어떨 때는 주식이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응용하고 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들이죠. 그분들도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집과 뭐 이런 걸 또 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사들 이제 생일을 물어가지고 한약을 짓는 약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결국 음량오행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목이 얼만큼 많다 화가 얼만큼 많다 급이 얼만큼 많다 뭐가 얼만큼 부족하다 목이 얼만큼 부족하다 이런 걸 가지고 한약을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 음량오행은 우리가 단순하게 뭐 하나만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제 회사입니다. 발효하는 곳이죠. 요즘은 이제 저는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발효하는 데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 나 저기 발효 음식 먹으면 몸에 좋아. 아니죠. 그 사람 사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이고 있는 사주 있죠.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뭐 화가 억수로 많잖아요. 그러면 수기운을 가진 발효 음식을 먹어야지 좋습니다. 이 화가 이렇게 많은 데다가 여기에 목이 하나 간목 하나 붙어 있어도 이건 불이 많으면 이 나무는 그냥 뗄감이에요. 오히려 불을 더 부채질을 해줘버립니다. 그럼 이 싱금이 있다고 해도 이 싱금은 녹아버려요. 녹아버리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수기운을 가진 그런 발효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이런 사람들한테 생강 발효 식초를 권한다든지 인삼 발효 식초를 권한다든지 오가피 발효 식초를 권한다든지 아니 불난 데다가 기름 붓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질을 보고 이제 사주팔째를 보면 거기에 목이 얼마큼 있다 화가 얼마큼 있다 이런 게 그냥 바로 보이는 거죠. 물론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무뚝대고 보이는 게 아니고 보는 연습을 해야 되죠. 이제 보는 연습하는 거는 이제 조금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면 이건 평생 공부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카토 검사하고 체질을 보고 현재 내가 어떨 때 있다 하는 그 정도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피로를 하는 것만 알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고 이게 막 머리가 골치가 아플 정도로 어려운 그런 학문은 전혀 아니다. 의외로 굉장히 쉽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그런 학문이다 하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 어떤 분들이 너는 발효 미생물 하잖아. 발효 이거 제가 하죠. 이거 요즘 이거 가지고 묻고 삽니다. 제가 원래 4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2년만 있으면 60살입니다. 지금 와서 식장생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거 판매에서 하는데 근데 단순하게 발효 음식 발효를 해가지고 음식 먹으면 좋아. 이거보다는 이제 인원 음량 오행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하면 좀 더 이렇게 흥미로운 매력적이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럽니다. 너 도대체 이거 어디서 배웠어?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약국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옆에서 했는데 저는 한글을 아주 늦게 아버지가 한글을 가르쳐는데 제가 한글을 잘 모르더랍니다. 몰라가지고 아주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이제 갑자, 얼축, 병인, 정명, 이 글자를 쓰는데 한글보다 저 이걸 더 빨리 그런 거 잘 하더랍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너는 여기 소진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로 공부를 해라 해서 아버지의 엄청난 혜택에 해가지고 한국에서 최고의 그런 셈께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특택에 옛날에는 억수로 유명했죠. 교육으로 보고 이런 것보다도 보는 거는 속 터져가지고 보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현재 운이 좋잖아요. 그것도 지가 잘해서 운이 좋은 겁니다. 자기가 지금 운이 나쁘잖아. 지가 못해가지고 운이 나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콕 남 탓으로 합니다. 누굽니까? 같이 사는 사람 탓으로 합니다. 이제 여자들이 이제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랑 탓으로 해요. 내가 이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콕 자랑을 합니다. 누굽니까? 자식 자랑을 합니다. 자식 자랑.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딱 매듭 짓는 거는 내가 이 신랑 만나고 이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애들 보고 사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앞에 전부 십자가 달려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뭐 이렇게 이제 십자 달린 사람들 때문에 또 못 살겠다. 이게 기본 스토리죠. 한국 여인들의 기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거는 영취미가 없는데 교육은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제 사주를 보면서 이제 제 사주의 끝자리 하나만 제가 두 시간만 늦게 태어났다 그러면 대학 교수 사주입니다. 대학 교수. 그런데 뭐가 급했는지 두 시간 빨리 태어나는 바람에 교수는 못하고 맨날 샘 소리만 듣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 팔자는 역학은 우리가 단순하게 전만 보는 거 말고 오만 것대만 것에 다 응용할 수 있고 제 같은 경우에는 발효 미생물에 대해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생물 사주 팔자도 앞으로 보고 싶어요. 네, 미생물 사주 팔자도. 그래서 아니, 미생물 사주 팔자를 어떻게 봐? 이러는데 제가 한때 자동차 사주 팔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파주 팔자는 제 후배가 여러 명이 자동차 영업을 하는데 그중에 좀 친한 친구가 있어요. 현대자동차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후배는 이제 제한테 술도 잘 사줍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걔만 보면 막 도와주고 싶어. 이제 안달이죠. 그런데 그때 차관을 했습니다. 야, 너 차 어떻게 나올 때 이제 그걸 알 수 있냐 하니까 제조난방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사주 팔자를 뽑았죠. 뽑아가지고 이제 그 실제 사람들하고 차 살 사람들 아니면 살 가능성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봉을 시켜가지고 궁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조날짜가 태어난 날짜잖아요. 그리고 사람 사주 팔자도 태어난 날 가지고 뽑거든요. 몇 년, 몇 일,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딱 그 사람 사주 팔자가 나오듯이 그 사람 사주 팔자하고 이 자동차하고 그 말이 맞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후배 자동차 파는 걸 많이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발효 미생물 하는데 미생물의 사주 팔자를 가지고 하는데 그 도대체 어떻게 뽑아? 이러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언제 이제 뭐 사과식초를 한다 아니면 장아찌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딱 담은 날이 뭡니까? 제주날짜입니다. 제주날짜. 태어난 날짜죠. 거기 사주 팔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이렇게 사주 팔자가 나오고 나면 틀림없이 흐름이 있습니다. 왕, 세, 강, 약이라는 흐름을 받게 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언제쯤은 발효가 최고 언제쯤은 조금 삐리빼리 언제쯤은 좋아지고 언제쯤은 약해지고 이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생일을 가지고 너는 이거 언제쯤 먹어? 이렇게까지도 이제 사실은 억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음량오행 사주 팔자는 5만대만 대 다 사실은 억용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걸 저는 이제 개발하고 생각해내고 이런 걸 쓰러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황사람 박사가 제 와이프죠. 사람들이 하도 안 믿어서 다음에는 사진을 탁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황사람 박사가 누구야 이러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황사람 박사입니다. 제 와이프죠. 이제 황사람 박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약선이에요.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게 약선인데 이제 이 음식들 하나하나에 기운이 있습니다. 음이란 기운, 양이란 기운 크게는 그렇게 나누죠. 그리고 목기운, 화기운, 토기운, 금기운, 수기운 이렇게 이제 기운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세 개도 기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저기 이거는 지금 무시 가지고 단무지 아 무시라고 하면 안 되죠. 무? 무. 경상도 말로 무시, 표준말로 무. 무 가지고 단무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랗게 빨갛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전부 사주팔자를 응용을 한 겁니다. 그 음량오행을 응용을 한 거예요. 노란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토라고 그래요. 토를 위장으로 따지면 위, 비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무지 묶고 나면 속이 편안하잖아요. 짜장면 묶고 나면 속이 느끼한데 짜장면에다 단무지 몇 개 묶고 나면 속이 편안합니다. 바로 이제 이 토기를 응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붉은 거, 붉은 거는 우리는 화라고 그러죠. 화는 붉은 거, 심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들, 수기가 많은 사람들, 아까 사주에서 시커먼 사주 있죠. 전부 까막까막까막하는 사람들은 이런 붉은 단무지도 붉은 단무지를 먹으면 더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뭐 설마 얼마나 좋겠니? 이래 생각하면 하나도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뿌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애들, 어린아이들 손가락 다쳤을 때 밴드에 마징가 제트 그리진 밴드 있잖아요. 그거 하면 빨리 낫습니다. 그걸 뭐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니 밴드에 마징가 제트 했다고? 그거죠. 그게 빨리 낫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세상만 세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이거, 이걸 약성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 사주 팔자 보고 너 뭐 먹으면 좋아?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찾아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형철샘, 지금 산에 가쁘습니다. 그 저 기농이 아니고 기산을 해버렸죠. 그 자갈치에서 이제 그 그걸 하셨습니다. 그 전복하고 있는 도매상을 하셨는데 형철샘이 이제 자갈치에 계실 때는 제가 그걸 굉장히 싸게 많이 이제 했는데 그 저 지금 기산했죠. 저기 산, 산청인가?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제가 놀러 갈 겁니다. 지금 형철샘이 하고 있는 이것도 바로 사주 팔자입니다. 그냥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카토 금수를 넣어서 사주 팔자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김밥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카토 금수를 넣어서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약선 반이 이제 교육이 됐는데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는 황사람 박사가 직접 교육하고 있는 부산진구청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산대학교, 부산진구청, 그리고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그리고 또 방배동에도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거기에는 미팅 장소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진구청 교육 그건데 진짜 잘 돼 있습니다. 아, 좋은 동네 살아야 돼요. 부산진구청이 이제 부산의 중심지거든요. 서면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평생교육장이 무지 잘 돼 있어요. 특히 이거는 시설이 지금까지 가본데 중에서는 최고라도 관이 아닐 정도로 무지 잘 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에 모카토금수 사주팔자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 이 꽃도 모카토금수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걸 음식에도 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발효, 아무거나 발효하는 게 아니고 뭘 발효해서 먹어야 돼. 이런 데도 이제 응용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학, 사주팔자 피우는 거 저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세상에 이제 살기 어렵다, 힘들다, 뭐 어쩌다 막 이러는데 어려울수록 뭔가를 해야 되죠.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작정 창업을 하고 무작정 식당을 차리고 무작정 가게를 내고 하면 요즘 식당 체리 놈은요. 5년 안에 문 닫는 데가 90%라고 합니다. 5년 안에 문 닫는 데가 90%.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사실은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 저 이거 저 인테리어도 해야 되죠. 뭐 이런 것도 갖다 놔야 되죠. 뭐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을 해놨는데 5년 안에 90%가 문을 닫는 데요. 그리고 업종을 바꾼다든지 이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창업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공부 1년, 2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배리밀 게 다 있습니다. 그런 데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내가 목 좋은데 뭐 이렇게 권리가 많이 주고 이래 있어야 손님이 많이 오는 게 아니고 2층, 3층 저 뒷골목으로 가더라도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리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저한테도 다 전화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사실은 전화 받는 게 일이에요. 이렇게 보십시오. 휴대폰 두 대 가지고 이거 전화 받다가 통화 중일 때는 이게 울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사람들 사는데 그냥 생활의 필수 지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하고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접목을 어떻게 시킬지는 우리가 함께 상의를 하면서 또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참 5천 년 만에 역학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전화번호가 밑에 없네요. 제가 전화번호 올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온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임한석 제 이름이 임한석이잖아요. 임한석 생활 역학 이렇게 치면 완전히 주르륵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보면 온 데에 제 전화번호가 다 나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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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